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전세계 화물이 오가는 상하이항도 대기시간이 15시간에 달해 개선이 요구됐습니다. 미국 오클랜드항은 인력 부족으로 10월 들어 대기시간이 20시간까지 늘어나 항만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LA항도 트럭 운전수들의 파업이 길어지며 대기시간이 10시간이나 늘어난 16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북미항만의 대기시간은 당분간 늘어날 전망입니다. KSG 뉴스 이균하입니다. KSG 뉴스 이균하입니다. 감사합니다.